엘지에너지솔루션 매출 전망치를 22조에서 25조 원으로 잡았는데 이에 대해 전해주시죠. 엘지에너지솔루션 매출은 7조 6,48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9.9% 증가했습니다. 순이익은 1,877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. 3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. 엘지에너지솔루션은 또 올해 연 매출 목표를 2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공시했습니다. 앞서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 매출 목표를 19조 2천억 원에서 2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또 한 차례 목표를 올려 잡은 것입니다.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이와 관련해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제공시할 예정입니다.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는 매출 성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, 메탈 등 주요 원재료 원가 상승 분해 판가 인상 반영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전 제품군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달러 강세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지속된 점도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. 내일 TV 뉴스의 심주연 기자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